주요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면서 한쪽이 마비가 되고 언어 장애가 올 수도 있고 6초에 한 명이 사망을 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듣기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데 혈관 건강이 뇌 건강이고 혈액 건강이 뇌 건강 뇌혈관 질환은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기만, 당뇨, 고지혈증 같은 질환들도 뇌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니까 예방하는데 좋은 음식이 있어요 알려놓으세요 빨리 또 전문가가 다 있어